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어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30일 정도 남은 시점이 되었네요. 이번 주에도 퀘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파이널은 나에게 집중입니다. 파이널은 나에게 집중.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외부 환경의 시선을 막 뺏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집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별건 아니고 오늘도 항상 그렇듯이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체크하고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져볼게요. 첫째, 요즘 많이 힘들죠? 체력이 막 바닥나 있다는 느낌을 받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집중이 아마 예전보다 잘 되기보다는 집중이 훨씬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너무 피곤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피곤함을 호소하는 친구들 많이 늘었을 겁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원래 그런 거야. 파이널은 원래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식이에요. 평균적으로.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죠. 이 파이널 기간이 너무나 신나는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은 공부를 너무 안 했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잃을 게 없는 친구들이지. 그렇거나 아니면 수능에 이미 초연한 친구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생각하는 이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것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친구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물론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히 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이 불안감을 떨면서 불안감에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거지. 집중력이 저하되어 있는 나 자신을 불현듯 깨닫는 거고. 피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고. 이렇게 정도가 심한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저게 아무나 저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입시에 집중하지 않은 친구들은 저런 증상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불안한 거지. 내가 해온 결과가 좋은 멋진 결과로 귀결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까 봐 겁이 나는 거야. 무의식 세계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겪는 현상인 건데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원래 이 기간이 그러한 기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좀 격려해 주자. 진짜 여태까지 열심히 했잖아. 이제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면 되는 거잖아. 나 스스로를 좀 격려해 보자. 야 고생했어. 얼마 안 남았어. 야 너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성장했잖아. 지금까지 공부해서 많이 실력 늘었잖아. 작년이랑 비교할 바가 못 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잘해낸 지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스스로 칭찬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아 진짜 효과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공부 내적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실수. 아 실수만 좀 없어도 내가 점수가 더 오를 텐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시간만 주어져 있고 조금만 더 주어지면 내가 이걸 더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아니야. 시험 치고 시간만 더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았었는데 라고 아쉬워하는 친구들 여전히 많죠. 그리고 최근에 시험을 쳐봤는데 실무도 쳐보고 학평도 쳐보고 아니면 뭐 사설 모의고사 있잖아. 프리미엄 같은 모의고사도 쳐보고 그러면서 점수. 아 이게 요 과목이 요게 떨어지고 아니 요 단원에서 점수가 좀 까여가지고 아 요거 점수 너무 아쉬워. 우리 9평보다 이번 점수가 더 안 나왔어 이런. 매번 치는 실무나 어떤 시험에서의 점수가 나를 괴롭히고 있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파이널이니까. 이제 이게 내 수능 점수랑 똑같으면 안 되는데 그럴까 봐 겁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 이것도 가만 보면 다 외부적인 표현들 아니야? 실수만 없었으면. 실수를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 실수도 실력이야.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갈 생각이라 그런 건 아니고 실수도 실력이라는 사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 실수가 왜 실력이야? 실수가 안 했으면 3점, 4점이 그냥 안 없어지는 건데 그것도 맞는 말이야. 중요한 건 어떠한 시험이든 그 시험을 모두가 경쟁 과정으로 치게 되잖아. 그럼 변별 요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치는 수능 수학은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30문제나 풀어야 되는 굉장히 노련함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창의성이니 이런 건 수험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쳐야 되는 수능의 현재 상태 딱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실수한 문항들이나 시간 부족에 쫓기는 상태는 아직까지는 나의 약점이자 보완점인 거예요. 진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를 한번 되짚어보고 실제 시는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느낄만한 한 문제가 술술 잘 풀리면 그 효과가 되게 크거든. 그걸 목표하면 돼요. 아직까지 나에게는 약점이 꽤 많이 있구나. 나의 약점이 그래. 마지막 나의 30일 남은 기간에 저걸 개선하는 것. 저 약점을 좀 보완해 나가는 것이 나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좋아요. 이 시간 부족을 아무리 탓해도 시간이 사람은 아니잖아. 걔가 와서 나에게 그대로 뭐 점수 그래 내가 너에게 부족했으니 너만 시간 도저히 이럴 수 없잖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지점들을 발견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 되게 많아. 아직도 선생님 파인할 때는 뭘 해야 되나요? 엔제 이제는 안 해도 되죠. 실물만 계속 할까요? 기출은 이제 끝난 거죠. 마지막 기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들. 사실 최근 캐스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답을 다 줬어. 기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실무와 엔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마지막에 뭘 더 할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줄게요. 할 게 다 있어요. 정해져 있어. 매주 실물을 치면서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건 아주 좋은 것인데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잖아. 이게 여러분이야. 이게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고 이게 여러분이 남겨놓은 흔적이야. 그러니까 엔제냐 실무냐 기출이냐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질문이에요. 겨울방학에 공부했던 개념 수여도 괜찮아. 그때 공부했던 걸 넘겨보면서 이 문제, 이 개념, 개념만 보면 개념서 보는 게 부담스럽겠지만 개념서에서도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걸 넘겨보면서 아, 어려웠던 것들이 체크되어 있으면 그걸 한 번 다시 풀어보면서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는 거 엄청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되게 돼. 이야, 예전에 내가 이랬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래. 이러면서 내가 공부한 것도 이렇게 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가리지 마시고 오답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여러분의 마지막 솔루션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곧 나고 이걸 위해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엔제냐, 실무냐, 기출이냐에 대한 이런 2분법, 3분법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마지막 파이널은 내가 최근에 했던 것들을 먼저 그리고 하나씩 거꾸로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오답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실전 모의고사 시즌도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0월이잖아. 그러면 석 달간에 누적된 것들이 꽤나 많이 있단 말이야. 이거 다시 봐야 돼요. 꼭 다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에 가장 중요한 솔루션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걸 하다 보면 약점이 보완될 것이고 이걸 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샘솟을 겁니다. 알겠죠? 우리에게는 오답이 남아있어. 알겠지? 30일간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걸 다 다시 한번 정말 꼼꼼하게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오답하는 그러한 계획을 짜시고 실행하시면 건강도 좋아지고 시간 부족과 실수도 해결이 될 것이며 수능 점수가 높은 수능 점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